아이가 갖고 싶어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주인공 조이 인공수정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택시를 잡게 되는데 재수없는 저 남자가 이상하게 따라 내리고 졸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합니다 조이가 뒤집어 놓은 동전을 주워가는 이 남자의 이름은 스텝 그렇게 인공수정을 한 조이는 싱글맘 클럽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시장에 들린 조이 궁금하지도 않은 치즈맛에 대해 설명해준다 하고 별 볼일 없어 보여 그냥 자리를 뜨게 되었죠 그날 저녁 반려견 세미나에 참가한 조이 앞에 스텐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알고보니 조이가 마음에 들어 들이대는 중이었죠 간단한 식사와 함께 집까지 데려다주는 스텐 며칠 후 조이는 임신 여부를 확인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한 스텐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결과 확인도 못하고 망가져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스텐의 집에 찾아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수작 부리는 스텐 개수작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마무리했죠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조이는 강아지가 먹었던 테스트기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공수정을 하자마자 스텐이라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걱정이었죠 조이는 그냥 속 시원하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합니다 미리 말하는 연습까지 하는 조이 그런데 말할 기회도 없이 둘은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은 뜨방까지 보내고 말았죠 드디어 그에게 말을 하려는 조이 스텐은 자신에게 거짓말 했다며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조이도 그를 떠나고 말았죠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스텐을 잊지 못하는 조이 그런데 며칠 후 스텐이 마음을 열고 조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 함께 간 이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쌍둥이란 사실에 충격먹은 스텐 결국 또다시 등을 돌리고 며칠 후 택시를 탄 그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텐은 그녀와 끝까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그녀와 함께하는 생활 조이는 날로 불어나는 몸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그러던 어느 날 스텐이 동네 아저씨에게 육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지 않았죠 이 와중에 거하게 쇼핑을 하고 온 조이가 불안합니다 스텐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정신줄도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스텐은 유모차를 다른 걸로 바꾸게 되었죠 며칠 후 스텐과 조이는 싱글맘 클럽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출산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 이들 그렇게 시장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때 스텐의 말 한마디로 결국 이들은 또다시 싸우게 되었고 결국 등을 돌리게 되었죠 며칠 후 할머니가 결혼을 한다며 찾아왔고 그렇게 할머니의 결혼식 당일 이번엔 조이가 스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이 한참이었고 춤을 추게 되는데 양수가 터지게 되었는데 조이는 병원이 아닌 스텐에게 찾아갔죠 그렇게 스텐에게 진심을 고백하는 조이 스텐의 마음을 알게 된 조이는 다시 스텐과 손을 맞잡게 되었고 예쁜 아이도 낳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신을 하면서 마무리 되었죠 이 영화는 2010년에 개봉한 더 백업 플랜이었습니다 모든 게 철저했던 조이는 연애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진 조이는 인공수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 스텐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잘 그린 영화죠 감사합니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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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